으흐흐 이게 누르고 조금 텀이 있는 것 같은데 귀신도 근데 너무 이뻐요 음 지금 최대한 빠르게 스킵 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이것도 다시 모아야 돼 오히려 귀신일 때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못 가네 오케이 오케이 오 깜짝이야 뭐야 내려가야지 내려가야지 내려갈 거야 모든 1학년 남학생에게 알린다 배수구가 막혀 1층 남자 화장실은 폐쇄되어 있으니 다른 공지가 있을 때까진 불편하더라도 2층으로 가래요 잠겨있어요 잠겨있습니다 본관 쪽 3층에 카페테리아 3층 오케이 3층에 카페테리아 가자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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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 카페테리아 맞죠? 오케이 오케이 세이브 해야지 네 덮어 쓰겠습니다 페이지 1장 500원 찾았다 와 500원 줬어 여러분 선풍기 소리 나요 혹시? 이제 안 나죠? 예 식당 식당 겸 매점인 것 같아요 매점? 음 매장 같은데 오 근데 되게 좋아요 원두 커피도 팔고 그러는데? 진짜 카페테리아인데? 아 또 난다 오 얘다 어? 예술 예술 맞지? 파밍 잘하고 다녀야 된다고요? 아 그럼 또 다 찾아야 돼? 아까 그거? 놀랍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는데 어 음 그래 나도 몰랐어 혹시 너도 송선생 아니 그 사람을 봤니? 완전 미쳐서 학교를 돌아다니고 있어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아니구나 남자이구나 미안해 남자의 목소리였구나 좀 진정해 패닉 상태가 되면 죽을 확률만 올라가니까 너 같으면 진정하게 생겼냐? 아 근데 죽을 확률은 또 무슨 말이야? 그 사람 진짜 살인마야? 그만 난리 치라고 조용히 해 킬러한테 발각되기 싫으면 킬러? 뭔가 알고 있는 거야? 그 여자 커터칼에다가 충혈된 눈을 막 희분듯거리고 아마 네가 이곳에 들어올 수 없게 들어간 투잔이라니 들어오게 된 것에 관련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넌 여기서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여긴 현실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었어 현실에 무언가가 널 여기에 끌어들였고 역설적으로 나가기도 하지 열쇠는 들어오는데도 나가는데도 쓸 수 있으니까 잘자요 은정환님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현실과 이어져 있어? 열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무엇이 널 이곳에 오게 했는지 좀 알아봐 저 여자애가 뭐가 있구만 제가 뭐 퇴마사 같은 애인가? 그건 그렇고 송 선생님 킬러가 너네 선생님과 닮았었어? 사실 시험이 끝나고 상담하기로 했는데 내가 아까까지 자버렸거든 그리고 일어났는데 선생님과 진짜 닮은 사람이 죽일듯이 쫓아와서 그렇다면 그 선생님이 자주 머무는 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넌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손 선생님이 자주 머무는 교무실? 거기에 선생님 자리가 있잖아 그럼 일단 본관으로 가야 교무실이든 출구든 찾아볼텐데 어? 잠겨있어? 여기 1학년 A반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있어 아마 당번이 놓고 갔나봐 그 애가 그 교실문과 매점의 양쪽 문을 관리하니까 그 반 어딘가에 본관 열쇠가 있겠지 본관 열쇠를 얻은 다음 그럼 교무실로 가봐 이걸 어떻게 해? 넌 여기 있을거야? 언제 그 킬러가 여기로 올지 모르잖아 뭔 소리인가 했더니 영어 손보고 있었구나 어쩐지 기분이 좋더라 막 글을 읽는데 기분이 좋았어 좀 난 해야 할 일이 있어 넌 빨리 1학년 A반 교실로 가서 본관 열쇠를 찾아봐 나중에 보자 곧 그, 그래 갔다 올게 좋았다 흐흫 흐흫 와 진짜 뭐지 약간 너무 좀 비슷한데 화이트데이랑 아니겠죠 영감만 얻었겠죠 뭐 더 많네요 흐흫 햄버거도 있고 예 흐흫 감자칩도 있고 커피도 있고 초콜릿바도 있고 예 녹차도 있고 흐흫 많네요 흐흫흫 여긴 뭐가 있지? 똑같네 자판기를 위해 쓸데없이 두개나 나온거야 여긴 잔게 있겠죠 햄버거가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냐 햄버거 아 진짜 햄버거 먹고 싶다 갑자기 이것도 막 뛰어다니면 더 쉽게 발각되고 이런가요? 세이브 막 그런거 있나요 이것도? 조회를 믿어도 될까?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건 아니겠지? 아 여자 화장실도 있구나 안열려 자판기에 있는 햄버거니까 뭔가 좀 그거겠죠? 그 500원 아싸 500원 아 여기 안 열리는구나 편의점 편의점 그런 햄버거 같은거겠죠? 약간 무소니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렇죠 화대가 더 감정이입은 더 잘되죠 약간 3D니까 3D니까 오 저기있다 내려가야지 어 화대 경비원 눈 같애요 맞아 그죠? 약간 화대 경비원 눈 같죠? 물경 쓸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뭐 없고 피가 잔뜩 있고 피가 잔뜩 있고 1학년 F반은 다 봤고 뭐 없나 또? 호 호 희령이 2번 들어가있어 부축 이 책상이요 에밀리아? 이거 다 끝나면 에밀리아 하고 다 못 끝나면은 끝을 끝을 맺어야지 갔나? 세이브하고 가야지 세이브를 세이브는 틀날 때마다 해야지 담임쌤이야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래 특히 내가 영어선생님 영어선생님인데 설마 영어점수가 바닥치진 않겠지? 아무튼 이번 화이팅하고 사랑해 지연쌤이 송선생님 무섭다 끝나긴 하는 걸까요? 저도 사랑합니다 물병 아 이거 너무 근데 타밍 너무 많이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빠른 진행 빨빨리 좀 이렇게 아 여기 2반에 여기 숨는 데가 하나 있어요 요반 요반이 무슨 반이었지? D반 D반에 숨는 데가 있어요 D반에 숨는 데가 있어요 온 미 오 미 오 미 어 화장실 화장실 어? 뭐야 여기 잠겨있어 어? 안 쫓아오나? 안 쫓아온다 아 여기 숨을 수 있나보다 아 여전히 상실 들어올 수 있구나 파워데비스가 뭐지? 아 금요수구나 어 1학년 A 교실 자물쇠 암호코드 1학년 A반 5441 5441 1학년 A반 가야지 그러면 1학년 A반이 어딨지? 아 1층이구나 1층 갑시다 1층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1층을 가야돼 5441 이리 와 문 열어 1층 가야지 1층 1층 오케이 이런 게 A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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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반 오 깜짝이야 B반 A반 여깄다 아잇 문 열어 문이 열렸다 어 뭐야 그냥 열리네 꿀쟁갑 체크는 뭐야 무슨 말이에요 꿀쟁갑 체크가 물병 500원 페이지 본관 열쇠 오케이 본관 열쇠 예 샤샤님 어서오세요 어 샤샤 뭐가 업데이트 됐다고요? 꿀쟁갑? 뭐가 업데이트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모바일에 있어요? 모바일에 그런 게 있어요? 샤샤님 샤샤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누르면 뭐가 좋은데? PC에도 있어요? 그래? 내 화면에도 있나? 여긴 없는데?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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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바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왜 그러냐면 샤샤가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샤샤가 그 니틀 프린센스 소피아라고 아세요 혹시? 디즈니 채널 거기에 샤샤가 나오거든요 샤샤에게 알려주세요 막 이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샤샤를 알거든요 어떤 것이든 막 이러면서 그 있어요 샤샤 샤샤? 샤샤? 샤샤 형 왜 아까 안 왔어요? 과의 끝나자마자 섭립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 너도 있었구나 지금 학교가 완전히 미쳐있어 빨리 나 따라와 지금 당장 이 학교를 나가야 돼 정권정권 진정하라는 친구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아직 킬러 못 봤구나 진짜 딱 송선생님 얼굴에 옷도 똑같이 입은 사람이 거터칼을 막 드르륵거리면서 쫓아온다고 칼에 넣은 피 같은 것도 묻어 있었어 미쳤냐? 왜 겁주고 난리야? 송쌤 닮은 사람이 왜 거터칼을 들고 돌아다니는데? 그래 이상해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쩌겠어 행해나 마주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야 그렇다면 수의 아저씨 찾아봐 그분이 대부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관 수의실에 들려보든가 저기 CCTV에 대고 가운데 손가락을 펴고 있던가 하면 이게 뭔 소리야 CCTV에 가운데 손가락을 펴고 있으면 수의 아저씨가 오나봐 예 패배님 들어가세요 잘자요 남은 여행도 화이팅입니다 예 들으면서 주무세요 여러분 농담은 됐고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돼 너 핸드폰 맞다 완전 까먹을 뻔했네 핸드폰을 우리 반에 놓고 왔어 맨날 이런다니까 세호 우리 같이 다녀야 된다니까 가버렸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따라갈까? 기다릴까? 아니면 그냥 갈까? 아 젠장 어떡하지? 따라가? 잠겨서 열리지 않는구만 뭘 고민하고 있어 자 본관으로 다시 가야겠죠? 우리 3층 이었죠? 자 여기 복도에 TV가 있어 진짜 신기하다 학교가 복도에 TV가 있어요 콤마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아 그래 어 이게 뭐야 아니 얘 잠깐만 야 야 너 야 내가 이 후레쉬 없는데 야 야 너 지금 여기서 그 책이 보여? 어? 되게 신기하다 너 책을 이거 어두운 데서 책을 보고 있는데 책을 보고 있어 천하태평도 문제지만 아니 불도 없는데 책을 보고 있어 좀 이상한 애네 본관 열쇠를 찾았어 어 도중에 친구를 만나러 같이 오려고 했는데 핸드폰 놓고 왔다고 사라지더라고 친구? 거기 누군데? 어 세우라고 우리 2반 친구야 좀 뚱뚱하고 안경 썼고 덕후같이 생겨가지고 2반? 그래서 지금 네 친구가 너처럼 이곳을 돌아다닌다는 거지? 흥미롭군 아무튼 일단 본관으로 가야겠어 그래 빨리 교무실로 가서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걸 찾아봐 같이 가지 않을래? 나 완전 무섭단 말이야 겁쟁이 같은 소리 하지마 나 바빠 나쁜 바빠 보이지 않는데 전혀 바빠 보이지 않는데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페이지 한 장을 얻었다 페이지가 자꾸 뭐지? 뭘 얻었다는 거지? 차였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일단 본관 출입구를 살펴보고 예술이 말대로 교무실도 가봐야겠어 킬러가 송선생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왜 날 죽이려고 하지? 본관 입구는 열려있길 오케이 이제 본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본관으로 갈까요? 아니면 우리 반을 한 번 더 들렀다 와볼까요? 새우 한 번 보러 가볼까? 우리 반을 한 번 다시 가볼까? 아니 그냥 본관으로 가? 말어? 가 말어 가 말어 가 가 말어 가 말어 가 가 말어 자꾸 흔들리는 나 친구는 버려요 알겠습니다 본관이라 몇 번 와보지를 않아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 여기 붙어있는 지도가 도움이 되겠군 지도 음 교무실 가야되죠? 교무실 교무실 아니면 수의실 오키오키 시간될 때마다 누르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거 꿀잠각이 뭐지? 누구 자세히 아는 사람 없어요? 게시판에 걸린 건 요즘 현이가 나에게 전화 거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이유는 하나인데 언젠가부터 어떤 놈이 자꾸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장난자는 줄 알았지만 점점 점점 강도가 심해졌고 뭐라는 거야 진짜 글 많다 아 이거 약간 그건데 화이트데이의 그런 괴담 같은 건데 이거 음 약간 그 아 예 레몬헤처님 어서 서세요 그럼 괴담 같은 거요 괴담 같은 거 아 오늘 알람이 안 떴어요 잠겨서 열리지 않아 괴담을 일고 말어 교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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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 선두부실은 언제나 너에게 열려있다 내가 언제나 상주에 있을 테니 고민 말고 들어오도록 만약에 부재 중이라면 내 교실 2학년 F반으로 오면 된다 2학년 F반? 여긴 3학년인데? 아 여기 선도 상담실이구나 그러게 다 지금 잠겨있어요 물색깔이 완전 똥색이야 목마른데 물색깔이 똥색이래 교무실 앞에서 뛰거나 소리 지르지 맙시다 교감 이사장실까지 왔는데 지금 교무실 못 가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수의실 한번 가봅시다 수의실로 가봅시다 아 내 손으로 뽑는 핫이슈 라고요? 아 많은 분들이 꿀잉각을 많이 누르면 핫이슈 같은 걸로 이렇게 뜨나 보네 officer 흐으으음 으으으으으아 진짜 피야 여기 어디야 질의 학실 500원 폐독제 폐독제를 찾았습니다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지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1초마다 누르고 한 번씩 성공한다고요? 쓸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세이브 세이브 영어 애국심이 굉장하죠? 애국 청년이야 애국 청년 애국 소년입니다 허리 아프시면 얼른 쉬세요 앉아있지 말고 허리 아플 때 앉아있으면 굉장히 안 좋아요 3년이면 군대 갈텐데 스타레이스님 어서오세요 못 지나가 막혔어요 올라가서 다시 돌아와야 되나? 교직원분들에게 요즘 교육의 질이 대한 학부모들의 건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학교의 이미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매주마다 학교의 전반적인 이슈들을 보고받기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퇴근 전에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어맨 제이 몰트 이사장이 외국인이네 이사장이 외국인인가봐요 체어맨이네 체어맨 그래서 미쳤구만 선생님이 이사장 때문에 짜증나서 외국인 외국인 아 저거 맥미님이 해줘야 되는데 맥미님이 이거 맥미님이 읽어줘야 되는데 이거 교직원분들께 요즘 교계절에 대한 학부모들의 커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학교의 이미지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매주마다 학교의 전반적인 이슈들을 보고받기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퇴근 전에 이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쾌ав술 흐허헣 오해 이게 피가 막 줄줄 나와요 슈이 지금 슈이셀 슈이 슈이 오 수실 오 와 이 학교 진짜 CCTV가 장난 아닌데 물평 어? 어 블루 스크린다 어 블루 스크린 떴어 죄송합니다 교직원 키를 하나 찾았습니다 오케이 이제 갈 수 있겠어 블루 스크린 떴어 내가 컴퓨터 만졌더니 죄송합니다 꺼놔야지 난 난 난 난 만지지 않았습니다 어 오 표정 봐 얼굴 봐 여기 있었네 어마이갓 어 워 워 어 들어가 들어가 못 들어가냐 들어갈 수가 없어 어어 허허허허허헁 nó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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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어와 어 도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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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시 아 여기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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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eh 일단 숨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열리지 않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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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왜왜 aberãlly..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misma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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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halt 혜흫 잠겨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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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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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탈 탈 탈 탈 탈탈 탈 탈 쭳.. 왜 숨을 데가 없냐? 세이브 세이브 해야 돼 세이브 세이브 여기다 해야지 뭐 먹자 뭐 먹자 일단 먹자 좀 일단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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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먹고 물 먹어 빨리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있는대로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이거 뭐야 해독제? 독도 있나봐 아니 왜 도망갈 때만 숨을 데가 안 보이는 거야 오 교무실이다 때마침 오케 문이 열렸다 예 프리지아스님 들어가세요 코마라는 게임입니다 얼른 주무세요 프리지아스님 또 병원 한번 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깜짝이야 에이 지인님 어서오세요 네 라이안느님 주무세요 잘자요 교육부전 김시현 뭐 여긴 다 블루스크린이야 다 블루스크린이네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네 컴퓨터들이 다 이상해졌네 아 여기 풍대 물병 뭔가 적혀있다 오 뭐야 이거 다 설마 이거 다 비밀번호야? 어 싫다 각 교실에 비밀번호 아 설마 아 이거 다 안 눌러도 되죠?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독 독인가 아 독인가 보다 독인가 보다